오늘은 온 김에 여러분들께 트레일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가면서 솔직한 저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거를 바로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고잉 그린 갈 리퍼라는 데거든요 여기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린이라고 그렇게 쉬운 코스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그린도 엄청 하다 하거든요 와이드 턴이 계속 있습니다 와이드 턴이 이게 여기서도 그린 인데도 엄청 스틱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거든요 와이드 턴이 엄청 범피합니다 그래서 이리퍼를 멈추어 보겠습니다 재미를 냅돼요 여기가 엄청나게 스틱하거든요 다시 와이드 턴 와이드 턴 점프 자 여기 첫번째 드랍 자 여기 첫번째 드랍 이게 리퍼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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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프리덤 플라이어라고 여기도 블루 트레일 여기도 엄청 스티프하구요, 근데 이게 좀 트레이닝이 좀 넓어서 그런지 재밌어요. 첫번째 점프가 나옵니다. 어저께 비가 와서 좀 트레이닝이 젖어있고,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. 여기서 와이드 턴, 천연핏, 천연핏, 천연핏. 여기서는 샌디 부분입니다.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여기서 많이 넘어지신 분이 있습니다. 여기가 엄청 스티프하거든요. 살짝 브레이크를 잡고, 중간중간에 드랍이 있습니다. 여기 드랍은 곳. 라인을 잘 잡고, 와이드 턴. 와이드 턴. 그리고 여기서 살짝 쭉 들어갑니다. 아, 예. 들어갑니다. constipation. 이 시리즈! 여기가 침을 찍때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여기로 가시면 이런 흔대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엄청 재미있습니다. 여기가 조금 어둡네요. 딥코너가 좀 많고. 오늘 좋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드랍이 있거든요. 속도를 좀 내쉬고. 잘 보셔야 돼요. 여기가 바로 드랍이거든요. 잘 보셔야 돼요. OK, let's go. OK, trapping down. 속도가 나면. 여기 먼저 꺼내고. 우와, 여기는 캐비티. 원조 트랍이고요. 바로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드랍인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 스티블리트 바로 와야 돼 이게 비디오로는 잘 안 됩니다 엄청 스티블리트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얇아지면서 테크닉을 해야지거든요 하드테일을 갖고 오시니까 조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드랍이 시작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디오로는 잘 안보시겠지만 놓고 드랍 마지막으로 점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되게 택이하고요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예 바로 오 예 저기가 엄청 스티프하네요 저 바로 아 뭔지 알겠다 와 엄청 스티브하네요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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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네 살짝 오 엄청 스티브합니다 그러면 나간다고 יצont 아 네 변태 같은 트레일입니다 비디오로 무섭긴 무섭네 더블 다이어 바로 스테인보충 또 소피한테 빠르반데 다이어트 아 4 아 . . . . . . 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그린 트레일이라고 해서 쉽지가 않더라구요.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Let's go Let's go 라인을 잘못 타면은 밤이 힘들어집니다. 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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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